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보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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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이 거의 다 끝났어요. 방학이 끝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거의 막 뭐 광복절쯤에서 이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계약한이 좀 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정확하기더만.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이제 또 어쩔 수 없죠. 2학기 데뷔하셔야 되고 또 곧 있을 9월 학평도 데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냐? 분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분사. 맨날 여러분들 막 ING 골라야 되냐, 뭐 ED, PP 골라야 되냐 맨날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분사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분사에 대해서 제가 개념부터 문풀에 적용하는 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딱 10분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둥탁. 자, 일단 분사라고 하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분사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분사가 뭐냐고 그랬는데 어, 그거? ING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분사의 개념 자체를 콕 하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누군가가 분사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응, 그 분사.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여가지고 동사를 무슨 화? 형용사화 시킨 거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동사를 어떤 ING나 ED라는 장치를 딱 걸어갖고 무슨 품사로 쓰겠단 마인드? 그렇죠. 형용사로 쓰겠단 마인드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동사에 이제 ING를 붙여 보겠습니다. 또는 동사에 ED를 붙여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ED 붙이면 과거 동사도 가능해요. 뭐뭐 했다? 근데 이제 3단 변화 그 3단 변화 표본 아시겠지만 과거 분사도 보통 ED를 붙이잖아. 물론 불규칙도 있긴 있지만 됐죠? 자, 아무튼 자, 일단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오케이? 현재 분사라고 하고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동사는 뭐뭐 하다잖아요. 다짜로 끝나야 되잖아. 근데 ING를 붙이는 순간 잘 봐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바뀐다. 어, 선생님. 제가 알기로 동사에 ING 붙이면 뭐 동명사여갖고 뭐 뭐뭐 하는 것 뭐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것도 맞아. 동사에 ING 붙이면 동명사가 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때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도 쓰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ING를 붙였을 때 현재 분사 오늘 배우는 분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ING의 용도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명사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되고 뭔지 알겠죠? 근데 오늘은 우리 분사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현재 분사 얘기를 좀 할게요. 오케이?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더니 이제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바뀌었어. 원래는 뭐였는데? 뭐뭐 하 다였는데. 그럼 봐라.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니은으로 끝났잖아. 그럼 이 친구 품사 뭐겠습니까? 아니, 뭐긴요. 형용사제. 맞지? 해석이 니은으로 끝났잖아. 그럼 형용사제 뭐예요. 맞나? 자, 그 다음에 ED를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과거 분사라 그래요. 자, 과거 분사라고 하고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되어진 받은 당한 이라고 한다? 되어진 받은 당한 되어진 받은 당한 되어진 받은 당한 되받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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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사에 대해 ED를 붙였습니다.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되어진 받은 당한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딱 봐도 얘는 지금 되어진 받은 당한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맞나? 그럼 이 친구도 지금 품사가 뭐예요? 다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지 먹었어. 아, 그러면 진짜 동사에다가 IN자에 ED를 붙였더니 이제 품사가 동사의 형용사로 바뀌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자. 자, 분사로 썼더니 이제 동사의 형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이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얘네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요. 대답 나오셔야 돼요, 이거. 형용사가 하는 역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렇지,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으으으, 이거 명사 수식 말면 또 이거 안 되는데 두 번째 보호자리, 그렇지. 보호자리에 놓일 수 있다. 맞자네. 근데 이제 저랑 오늘 좀 명사 수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걸 좀 주로 하겠습니다. 요건 오늘은 하지 않고요.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바꿨다. 이걸 분사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분사는 형용사가 됐으니 이제 형용사가 하는 것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고 분사가 다른 수식업구를 이끄는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 시작! There are two sleeping babies on the sofa. 뭐요? 두 명의 잠자는 아기들이 있다. 어디에서? 소파에서요. 그럼 봐봐. 자, 두 명의 잠자는 아기라 그랬죠. 두 명의 잠자는 아기. 그럼 아기는 아기인데 잠자는 아기. 원래 sleep은 잠자다예요. 근데 ing를 붙여가지고 잠자는 이 됐고 잠자는 이라는 말이 명사 아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잠자는 이라는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지금 아이를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는 아인데 잠자는 아이. 단독 수식입니다. 뭔지 알겠죠? 앞에 two가 붙어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좀 거들어주는 것 뿐이고 얘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죠? 잠자는 아이가 있다. 잠자는 이라는 말을 단독 수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e is planning to buy a used car. 자, 그는요. 사용되어진 자동차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use는 원래 사용하다인데 이디를 붙였더니 물론 사용했다고 되겠지만 여기서는 동사자리는 아니니까요. 어떻게 돼요? 시작! 사용되어진 자동차. 다시 말하면 중고차를 살 계획이다. 이거거든. 뭔지 알겠죠? 그럼 얘는 지금 과거분사잖아. 사용되어진, 받은 당한 이런 의미로. 맞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용된 자동차 지금 단독으로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앞에 나왔습니다. 인정. 반면에 There are two babies sleeping on the sofa. 이건 어떻습니까?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애기가. 근데 무슨 애기? 쇼파에서 잠자는. 그럼 이번에는 쇼파에서 잠자는 두 애기가 있다. 쇼파에서 잠자는. 그럼 이제 단순히 잠자는이 끝난 게 아니라 쇼파에서 잠을 자는으로 수식어가 더 길어졌잖아요. 그죠?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졌죠. 이때는 뒤에서 앞에 나와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오케이. 태생적으로 영어에서는 두 단어 이상으로 수식하는 거 있죠? 그죠? 그죠? 형용사에다가 뭐 덕지적지 뭐 전치사고 투부정사 기타 등등등이 붙어가지고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진 어떤 수식어 구해요. 이때는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됐죠? 네. All kinds of uniforms are examples of clothing. 온갖 종류의 유니폼들은 다 옷의 사례들입니다. 근데 무슨 옷의 사례들? 시작.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휴! OPP 수식. 됐나? 그럼 아까는 단순히 사용된 자동차 한 단어짜리 수식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뭡니까?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으로 길어졌잖아. 수식업과가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앞이 아니라 뒤로 수식을 뒤로 수식을 하죠. 뒤에서 이렇게. 문제겠죠?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옷의 사례들입니다. 인정.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님들 그럼 이제 명사가 딱 있고 앞뒤로 해갖고 뭐요? ING나 PP라고 할게요. 이제 과거분사 ING나 PP 혹은 명사 뒤에서 ING나 PP가 요렇게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앞뒤로. 단독이면 앞에서 두 단어 이상으로 단순 수식업구의 영향을 받았고 더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맨날 이제 니 ING골레 PP골레 ING골레 PP골레 이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을 더 하셔야죠. 분사에 대한 개념은 알았습니다. 그럼 니 ING골레 PP골레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선생님 이거 뭐 대충 해석으로 뭐 뭐 하느니 적절하면 ING고 대어지면 받은 당하니 적절하면 PP 쓰면 되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다 맞진 않을 수 있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정확한 기준은요. 바로 요거에요. 수식 받는 명사이죠. 수식 받는 명사 분사에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이죠. 얘가 기준입니다. 수식 받는 명사가 기준이에요. 선생님 그게 뭔 소리에요? 뭐냐면 수식 받는 명사가 기준이 되어서 이 명사가 분사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이 수식 받는 명사가 분사의 내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ING고요. 수식 받는 명사가 분사의 내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말이 안되고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 라고 해서 말이 됐을 때는 PP를 쓰는 거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얘를 한다 말 되면 ING 명사가 얘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 라고 해서 말되면 PP에요. 뭔지 알겠죠?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얘를 기준으로다가 이 분사의 내용을 하는 건지 되어지고 받고 당하는 건지를 따져보시라는 얘기에요. 그게 이제 더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이제 말은 뭐에요? 바로 그냥 실전 들어가요. 자 ING PP 연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속도가 다르니까 충분히 저를 좀 멈춰놓고 고민 충분히 해보시고요. 다시 6문제거든 일단 4문제 있고 제가 이거 넘기면 2문제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요 4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충분히 쓰시고 저는 여러분이 다 썼다고 생각하고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 진짜 들어가요. 저 멈춰서 빨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 했다고 치고 저 믿으면 여러분 믿어요. 다 했다고 치고 저 해설 진짜 들어갈게요. 오케이 두정탁 자 There are kids playing played in the classroom and behind the main building 그랬네 자 애기들이 있대 근데 딱 봐도 애기들이 꾸며줘야 되잖아 무슨 애기들이 있어요? 지금 교실이랑 그 메인 건물 뒤에서 플레이가 놀다잖아요 뭐 놀고 있는 애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얘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놀아요? 아이가 놀아져요? 애기는 놀아요? 애기는 놀아져요? 놀아지는 게 어딨어 세상에 아이가 노는 거지 범우가 논다 아이가 논다 노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정답은 플레잉 2번 I like the grinding ground beef used to make delicious appetizers 그랬네 자 저는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grinding ground 그랬죠? 일단 그라인드가 뭡니까? 요거요요요요 요게 갈다예요 갈다 벅벅 갈다 오케이 응 자 저는요 이 간 소고기 간 소고기 얘는 갈려진 소고기 이런 뜻인데 뭐가 맞을까요? 이것도 뭐겠소 수식받는 명사가 소고기잖아요 소고기 입장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선생님 대충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뭐 나는 저는 간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간이란 말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간은 ing 아닌가요? 저는 ing 골랐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지 왜? 수식받는 명사가 소고기라 그랬죠 얘가 갈다라 그랬지 그러면 소고기가 가니? 소고기가 갈리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아 소고기가 갈리죠 어떻게 소고기가 갈어? 소고기가 사람도 아니고 소고기가 갑자기 튀어나고 소고기가 갑자기 막 갈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소고기는 갈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pp ground를 쓰는 게 맞다 인정 그래서 저는요 맛있는 애피타이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갈린 소고기가 마음에 든다 자 3번 can you see the red car parking parked outside the house? 그랬어요 자 너 빨간색 자동차가 보이냐 근데 무슨 빨간색 자동차요 딱 봐도 자동차 수식인데 자 자동차는 주차를 합니까? 자동차는 주차를 됩니까? 물론 요즘은 자동차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요? 그렇지 집 밖에 주차되어지는 거지 pp 맞나? 아 진짜 만약에 자율주행을 이용해갖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아 그때는 진짜 ing가 맞아요 어 막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있다 맞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 주차되어져 있는 그 자동차 너 보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히 pp가 맞는 겁니다 됐죠? 자 4번 the boy wearing worn blue pants is my older brother 그랬어요 자 여기서 수식 받는 명사가 너 뭐이죠? 그러면 소년이 파란 색깔의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입어지는 거예요? 소년이 바지를 입어요? 소년이 바지를 입혀요? 입지 입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wearing이 맞다 됐죠? 마지막 두 문제 가겠습니다 자 조금 나인도 올렸어요 오케이 다 했다고 치고 저 또 바로 들어갈게요 he was one of the people 자 그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였느냐 지금 수식 받는 명사가 people이네요 딱 봐도잉? 그럼 봐 작년에 그 상을 받도록 select가 선택하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선택 받은 상황입니까? 당연히 받은 상황이죠 작년에 그 상을 받도록 선택되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 사람이 오케이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selecting이 맞으려면요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selecting 뒤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select의 목적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즉 뭐뭐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의미라면 selecting이 맞지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도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작년에 그 상을 받도록 선택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고로 정답은 selected가 맞다 인정 마지막 6번입니다 some feel 자 일부 사람들은 느낍니다 there should be a limit on the number of privately owned owning cars 그랬어요 자 there should be a limit 뭐가 있어야 된다?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뭐에 대한 제한? 숫자인데 무슨 숫자? 사적으로 온이 소유하다거든 이게 소유하다거든 그러면 사적으로 소유된 자동차냐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냐 이거야 어 선생님 근데 우리말 해석을 해보니까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 같은데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전 ing 골랐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말 해석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기준을 잘못 잡은 거죠 아니 기준을 안 잡은 거지 기준이 누구야 그래 지금 자동차잖아 자동차 사적으로 소유된 자동차냐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냐 이거야 얘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입장에 생각을 해볼까요? 자동차는 소유를 합니까? 자동차가 소유됩니까? 자동차는 소유를 해요? 자동차는 소유돼요? 당연히 자동차 소유되지 자동차가 사람도 아닌데 소유당하는 대상이잖아요 사람들의 의해서 맞죠? 그러므로 정답은 owned를 쓰는 게 맞다고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끝났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됐죠? 거기다 지금 문제풀이도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분사는 이거 말고도 분사의 개념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거 하나를 한 거야 저와 함께 됐습니까? 이거 혹시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당장 9월에 있을 학평에 이 문제 관련한 건 나올지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 캐스트는 성지가 될 것입니다 와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맞췄어요 이렇게 말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나은 캐스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